방금 전에 여쭤본 이낙연. 이낙연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을 싫어하는 이유. 간단한 거잖아. 왜 싫어해요? 두 분이 합을 맞춰야 하는데 합이 안되더라고요. 그리고 어느 기사를 봤는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. 아니 아니 이 사람아 봐봐 지기. 지난번 민주당 대표 대선후보로 뽑을 때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낙연 선생이 졌잖아. 나를 이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좋을 수 있니? 그래도 오랫동안 같은 동료가 아니었나요? 동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낙연 대표한테는 이재명 대표는 사람이야. 까마득한 후배로 보였겠지. 후배한테 어떻게 보면 진 거잖아. 그러니까 이낙연을 밀으신 분도 물론 우리들도 귀가 있으니까 많이 듣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줬다 밀었다 이낙연 후보를 뭐 이러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건 당원들부터 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겼던 건데 간단한 거야.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좋아하니? 스포츠맨 정신이라면 모르지만 정치인데.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나 같아도 싫어할 것 같아. 라이벌 의식이 있나요? 그렇지.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. 그리고 썩 좋은 관계가 아니야. 궁합적으로 그분들은. 두 분이 합칠 수가 없어요? 안 합칠지. 그리고 사람이 정치. 어떻게 보면 진짜 이낙연이라는 분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정치 9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.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분보다는 정치를 덜 하셨으니까 정치 7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. 근데 이낙연이라는 분하고 이재명이라는 분하고 궁극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신의를 주게 되면 믿음과 신의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이낙연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그리고 나의 이익이나 그러니까 좀 변함이 있으신 분이지.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눈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신뢰가 보이고 믿음이 갔다면 끝까지 아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안고 갈 수가 있겠는데 근데 서로의 욕심이나 서로의 기득권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차이 때문에 좋지 않은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. 근데 사람의 성향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찌 됐든 자기 사람이다 생각하면 끌고 가. 근데 이분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끌고 가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놔야 되는. 이게 조금 많이 변함이 있으신 분 같아. 그러니까 오노의 기질은 아니라는 거지. 넘버2, 넘버3는 낼 수 있겠지만 오노라면 강할 땐 강하고 또 풀어줄 땐 이게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유효하신 분이고 강약이 확실하신 분이고 그 차이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성향 적절에도 좀 많이 안 맞으시지. 그러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두 분은 서로. 만날 수가 없다. 아니 만나게 하겠지.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 정도 하겠지만 속내들은 그렇지 않을까. 아무리 답변 일이 됐지.